화산활동으로 이루어진 섬 제주도는요. 다양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 자연 유산으로 지정되었는데요.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제안한 제주의 화산활동 흔적을 찾아 떠나는 여행. 그 코스 일부를 보시고. 초성에 들어갈 장소를 모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. 빨리 외치게 하면 돼. 자 이거는 섣불리 정답을 못 외치고 있죠 지금. 두 번째 건 알겠다. 야 이거. 잠깐만. 제주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. 제주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. 자신 있게. 정답은요. 첫 번째 참 몰라요. 첫 번째 참 몰라요. 첫 번째 참 몰라요. 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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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왜 정답을 한 거야. 일단 해본 거야. 맞아. 신선하러 말해야 되나요. 시간 끝났습니다. 세븐 갑니다. 일단 세븐. 세븐 들어 봐. 들어 봐요. 내가 지금 힌트를 줄까 봐. 지금. 그럼 하지 마 하지 마. 갑니다. 세 번째 게 약간. 세 번째 거 힘들지. 세 번째 게 제일. 정답. 예. 정답. 예. 자 세 번. 알아? 섭취코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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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장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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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. 진짜야? 마장굴. 마장굴 있어. 아니에요. 아니예요. 자, 안다. 어? 아니래, 아니래. 그렇지. 자, 안다. 마장굴 아니에요. 정답. 네. 자. 빨리, 빨리. 자, 5초. 5초. 자, 시간. 다 됐습니다. 자, 이거 말이죠. 마지막 게 틀렸는데. 마장동이라고 하니까 우선 마장굴이라고 했는데요. 그게 아니죠? 응. 여기가 제주도 말로 아주 깊다. 응. 발음도 거의 비슷해요. 저 맛 밑에 거 알아요. 정답. 네. 저 맛 밑에 거 알아요. 정답. 네. 됐다. 네. 세븐. 섭쥐코지. 성산일출봉. 만장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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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입니다. 마장동을 해가지고. 마장동. 마장굴. 어? 만장굴인가? 마장굴인가? 이랬잖아. 섭쥐코지. 위에 기억 안 넣고 만장굴을 안고 있어. 가봤어요. 여기는 예전에 만쟁이 거머리골로 불렸어요. 그래서. 만장굴. 거기서부터 나온 말이에요. 만장굴입니다. 그 별 아래. 이제는.